카카오가 모빌리티 자회사를 통해 한진과 손잡고 택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8일 한진과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티 플랫폼 기반으로 한 택배 서비스 운영이 핵심으로 양산은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 이동 관련 빅데이터 및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한진 물류 자산 및 네트워크 운영 경험을 접목해 나가 예정입니다.